이번 시간에는 30m 50m 90m 했었고, 이번에는 110m를 춰보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110m을 타이틀 AB2 샤프트는 다이나믹 골드를 쓰고 있습니다. 무거운 걸 쓰고요. 헤드도 좀 작습니다. 보시면 제가 119m과 무거운 걸 한 번 쑤보겠습니다. 이렇게 외손한테 잘 맞아야 되는데, 그쵸? 손수술은 잘 맞던데요. 역시, 역시. 15m 올라가네요. 방향이 안좋아졌습니다. 조금 더 빠른 손 끝까지 나도, 저도 해줘야 되는데, 그게 잘 빼래요. 잠시만 사람들한테 혼문이 더럽다고 해요. 안 들어온 것 같은데, 약간 조금, 저기 봐. 오른쪽으로 한번 쳐줄게요. 아, 오른쪽으로 잘 들어갔네요. 중앙이구나. 휴, 기가 막히네요. 110m. 110m 하나만 더 쳐 볼게요. 잘 보세요. 천을 치실 때, 이걸 좀 요새 좀 많이 하세요. 여러분들. 이런, 이런 퓨징 연습보다는, 여기서 본인이 이렇게 갔다가, 이렇게 어떻게 내렸는지. 하나만 더 쳐 보겠습니다. 아, 당연한거 괜찮고, 뭐, 캐리도 어차피 떨어지면서, 110m이니까, 괜찮아요. 요 다음 시간에는, 이제 140m, 150m, 160m. 용하이요. 140m은 7번 서버텐데,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 한 번 즐거운 하루 되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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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